실례합니다. 말씀 좀 묻겠습니다. 네.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습니까? 저기 마트에서 왼쪽으로 도세요. 그럼 시청역이 있을 거예요. 아, 역 이름이 시청역입니까? 네. 서울에 처음 오셨어요? 네, 처음입니다. 그래요? 그런데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? 학교에서 한국어 배웁니다. 참,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? 은행은 시청역 근처에 있어요. 시청역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조심히 가세요.